알바 구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왜 이렇게 알바가 안 구해지는 거야? 뭔 소리야, 이거? 그래, 저... 어휴, 여기 내리고 저, 혜수야, 쟤들 주차해 어휴... 누구세요? 네, 저희들은 30년 만에 산에서 내려온 이쪽은 저의 머슴이고요 저는 주인 하와 수월 씨다 잠깐만, 혹시 두 분 광고 보고 오신 거예요? 아니요, 앞만 보고 왔습니다 아, 춥다 이게 뭐야? 이거 계획대로 안 된다 아니, 그래서 알바를 하고... 내리지, 이 사람아... 아니, 그러니까... 아니, 알바를... 아니, 알바를... 몇 번 얘기해, 진짜... 아니, 그... 아니, 그... 알바라! 네가 저 정리해 아니, 왜 웃어요? 아니,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고 웃는 거예요? 똑같은 얘기라고! 잠깐만,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, 이거? 아니, 이건 사회... 아니, 이거 알바로 온 거 아니에요! 일을 할 거예요, 말 거예요! 할 거야, 할 거야 아니, 근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? 너도 해, 반말 언제잖아 야, 이 뻔뻔한 거 보게 어디서 꼴뚜기 같은 게 와가지고 진짜... 뭐? 꼴뚜기! 꼴뚜기? 내가 MBC에서 여기 오는데 25년 걸렸어 나보고 꼴뚜기라고? 네가 정말 치... 치욕적이야 꼴뚜기는 안 돼! 야, 야, 야! 병수! 꼴뚜기, 뚜기, 뚜기, 뚜 원숭이 뚜루룩 못생긴 뚜루룩 뚜루룩 꼴뚜기 야, 야! 뭐야, 저 곱둥이 같이 생긴 건 저건 뭐? 곱둥이? 곱둥이? 죽나 곱둥이 뚜루루루루루 우병웅 뚜루루루루루루 웃지마 뚜루루루루루 그 말이 이상도지! 그래서 일을 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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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, 지금? 할 건데요 할 거예요 한 번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그러면 시급은 저기 한 시간에 7천 원이에요 이거 양아치네 아니, 시급이 7천 원이면 하루에 10시간 하면 7만 원이고 한 달이면 3천, 20, 210만 원... 더럽게 많이 주네 집 사겄다, 집 사겄어 왜 이렇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해, 이 사람들 이거 계기가 쉽지 않지? 아뇨, 아뇨, 아뇨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바 할 거지? 아, 그럼요 시간 주십시오 그럼 둘 저 계산 좀 할 줄 아나? 아이고 저 엄청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그 그 단팥빵이 하나에 천 원이야 그리고 컵라면이 1,500원이야 그거 두 개 팔면 얼마야? 쉽네, 4,500원이요? 이 사람이 장난치고 그게 어떻게 4,500원이야, 지금? 단팥빵은 단팥이 들었으니까 기쁨이 2배 2,000원 컵라면은 컵을 주니까 기쁨이 2배 3,000원 두 개 2,000원, 3,000원 합치면 4,500원 야, 그렇게 따지면 5,000원이지 왜 4,500원이야? 통신사 할인 10% 4,500원 센스 있네, 이것 봐라 야, 좋았어 네 너 오늘 기대해 응? 기대하지 뭐라고요? 그 말을 좀 트라우마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나 힘드니까 하지 말고 알았어, 알았어 그럼 두고 봐 두고 봐 하지 말라고 기대해 두고 봐 하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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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